안녕하세요. 성경관대학교 김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발표에 이어 주어진 cross-panding point로부터 relative orientation을 계산하는 iterative approach solution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래 두 개의 이미지는 같은 오브젝트를 두 개의 카메라로부터 서로 다른 view point에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오브젝트의 같은 지점의 포인트들에 대한 서로 대응되는 포인트 페어들로부터 essential matrix base line factor rotation matrix를 estimate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cross-panding point들로부터 direct method로 essential matrix를 계산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iterative least care approach로부터 essential matrix를 계산 확인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얻은 relative orientation의 quality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remind 입니다. essential matrix는 calibrate and camera pair에서 relative orientation을 엔코드 합니다. 엔코드 합니다. 엔코드 합니다. 엔코드는 3차원 공간 에피포로화 지오매트리를 pixel coordinate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essential matrix는 한 개의 카메라의 rotation matrix와 베이스라인 벡터의 스크루스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essential matrix는 종속 이미지들의 매개 변수의 표현으로 베이스라인 벡터의 스크루스 매트릭스와 카메라의 rotation matrix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coplanality constrain의 내용은 한 카메라의 image point와 image point의 트랜스포스와 essential matrix 그리고 다른 카메라의 image point의 곱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 관계식은 모든 n개의 대응되는 image point 드레서로 정립됩니다. 즉 각각 이미지 포인트 페어에서 이미지 넘버 원의 트랜스포스의 essential matrix 다른 카메라의 image 넘버 원의 곱은 0이 되고 이는 모든 n개의 이미지 포인트에서 정립합니다. 스테레오 이미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좌우로 붙여놓은 두 개의 렌즈로부터 촬영된 두 장의 이미지에서 거리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으로 그림같이 스테레오 노말 케이스 이런 경우 이렇게 스테레오 노말 케이스에서 essential matrix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essential matrix를 estimate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rporate energy constraint을 통해 relative orientation의 파라미터들의 error function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error function들이 non-linear 하기 때문에 우리는 iterated approach가 필요합니다. non-linear error function은 non-linear error function은 종속된 이미지의 photogrammatic 파라미터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bx x축의 base line은 constant 합니다. 그리고 relative orientation이 task의 파라미터에 맞습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이제 차차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relative orientation이 baseline vector와 rotation matrix를 구하는 갈등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주어진 정보는 댕댕 이미지 포인트 옵셔브 이미지 코어디네틱 즉 그 한 페어에 한 쌍의 카메라에 한 카메라에서 이미지 포인트 다른 카메라에서 이미지 포인트들을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 각 카메라의 이미지 포인트들에 대한 Observation of uncertainty 그 견찰되어진 포인트들의 불확실성 에 대해서도 고르바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카메라의 M1부터 M번째 포인트들에 대한 covariance 매트릭스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Variance의 제곱에 L A-Coup으로 간략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L은 앞서 그림에서 보았듯이 오브젝트 또는 타겟에서 트럭 카메라의 페이스라인을 내린 수준의 발의 길이를 또한 Relative Orientation 파라미터 이니셜 개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지간 전명되었던 Direct Method 방법으로 Baseline Factor Rotation Matrix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Baseline Factor Rotation Matrix을 Coplanity Constraint 그리고 Xn의 Transports S-line Vectors Cross-Metric Matrix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디라델 카메라의 이미지 포인트의 고분형이라는 커플 애널리티 컨스트레인로부터 가우스 마크로 모델을 이용한 옵저베이션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옵저베이션 플러스 옵저베이션 플러스 콜러레이션 코이피션트의 unknown 변수의 콜러레이션의 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미지 포인트 X는 이니셜 개수와 이소변이 X의 합으로 호모지니어스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이미지 코오디네이트의 리니얼라이즈 이코션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카메라의 이미지 포인트와 다른 카메라의 이미지 포인트 이니 각각 두 개의 unknown 변수에 가집니다. 미소견이 각 축에 대한 X축 Y축에 대한 이소변이 양의 콜러레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베이스라인 벡터의 리니얼라이즈 이코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벡터의 리니얼라이즈 이코션은 이니셜 개수 플러스 이소변이 베이스라인 벡터 이것도 호모지니어스 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Bx 이니셜 개수죠. 그 다음에 미소견이 베이스라인 벡터 값은 베이스라인 벡터 값은 Y축과 Z축의 변이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축과 Z축의 미소 변이량인 두 개의 unknown 변수를 가집니다. 이는 screw symmetric matrix로 표현 가능하고 screw symmetric matrix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symmetric 함이기 때문에 또한 screw 함으로 보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x3 matrix에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X 자리에 이니셜 개수 Vx가 고와 바뀌어서 minus Vx Vx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x3 matrix에 대각성분을 대칭으로 Y축 자리에 미소 변이량이 Dvy Y축의 미소 변이니까 Dvy 마이너스 Dvy 마이너스 마이너스 Dvy 마이너스 Dvy 마이너스 가 이제 linearize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rotation 에 대한 linearize equation 또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rotation matrix 이니셜 라이즈 equation 이 rotation matrix 이니셜 값 값 plus 이소 변이에 rotation matrix 값 입니다. 앞서 계산 앞서 앞 슬라이더에서 어 얘기하였듯이 rotation matrix 의 이니셜 값 은 L3로 심플리 하게 표현 가능하고 L3 가 되고 미소변이 rotation matrix 는 미소변이 R 의 스크로스 symmetric matrix 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3개 unknown 변수 의 이 매트릭스 커러레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스트로 노말 케이스 에서도 코프로 아낼티 컨스테인은 어 다음과 같이 만족되어야 되므로 모든 M개의 포인트에 이미지 이미지 포인트 한 카메라 이미지 포인트 트랜스포즈 에 베이스라인 매트릭스 크로스 매트릭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디아드르 카메라 이미지 포인트 곱은 0 인 관계식이 항상 성립됩니다. 그래서 한 카메라 이미지 포인트 트랜스포즈 그리고 베이스라인 에 스크로스 매트릭 매트릭스 로테이션 에 스크로스 매트릭 로테이션 에 이제 어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디아드 카메라 에 이미지 포인트 에 뽑은 0 이 되는 이제 linearized 에러 펑션을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하며 앞서 구한 이 core plenary constraint 이 initial gas 값 플러스 x 이미지 이미지 포인트 에 미소변이 값 을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에 스크로스 매트릭 매트릭스 에 미소변이 성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 에 미소변이 성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the other 카메라 이미지 포인트 에 미소변이 성분을 더해서 처음에 initial gas 값 한 카메라 이미지 포인트 미소변이 값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스크로스 매트릭 매트릭스 미소변이 값 로테이션 매트릭스 미소변이 이렇게 더한 값이 0 되는 이런 linearized 에러 펑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노말 케이스 에 대한 initial gas 값 에 대한 것이고 첫번째 항 두번째 항 은 나타내는게 어떻게 보여 그 다음 term은 기아들 카메라의 이미지 포인트의 미소변이 값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 term은 베이스라인 벡터의 스크로스 매트릭 매트릭스의 미소변이 성분을 포함하고 마지막 term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미소변이 성분을 포함하고 이 모든 어 합 성분들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coplanerty constrain 이에요 다시 이곳을 각 그 성분 각 term 이 매트릭스를 다 전개를 해가지고 다 그 행렬의 곡을 하여서 0인 성분들은 빼고 0이 아닌 성분들을 전개를 해서 각 공통된 성분들을 묶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cvx 성분들의 y' 지금 y' y' 이 성분은 y의 그 두 카메라에서 측정된 포인트들의 y의 시차가 됩니다. y축에 대한 시차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점 또 똑같이 매트릭스 를 전개해서 0의 선분을 제외하고 공통 선분을 묶어내면 cvx는 dy2' 빼기 dy' 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dy2' 빼기 dy'은 y축 시차의 coloration 선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째 term은 또 전개해서 묶어놓으면 minus cd의 by의 x2' 빼기 x' 됩니다. 이는 x축의 두 카메라에 의한 시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선분은 minus dvz는 x' y2' 빼기 x' x2' y' 되고 이는 스테로노말 케이스에서는 y'과 y2'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분은 bx의 d 오메가의 y' y2' 제곱 minus bx의 dy y' x2' 빼기 cvx의 dk x2'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가우스 마크 모델은 오디널리한 리스트 스퀘어의 에스티메이트 에스티메이트 응 그니까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라는 것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되는데요. 희귀 모형의 모수에 대해 성형인 모형이다. 즉 이게 그 성형인 모형이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오차항의 평균이 0. dvz 평균이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차항의 모든 관찰지에 대해 일정한 분산을 갖고 서로 다른 관찰지 간에는 오차항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확률변수 여야 된다.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이제 오디널리스케어의 추적량은 최소 잦은 추적량은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체량의 성형 불편 추적량이다. 이런게 가우스 마크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겨우스 마크 모델로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vx py plus cvxtpy를 놔두고 나머지 텀들을 다 넘기게 되면은 그리고 공통되는 cvx를 나누게 되면은 py plus dpy는 dx분의 bx의 dby 그리고 마이러스 bx분의 bs의 cdvz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앞에 요 부분이 이제 observation 턴이 되고 다음에 dpy가 correlation 턴이 되고 다음에 dpy가 correlation 턴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그 coefficient 앞에 요게 vx분의 bx vx분의 bx 곱하기 c분의 y' 이게 이제 coefficient term coefficient term에 이제 각 그 unknown 변수의 correlation term의它的 역시 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 observation equation을 vector로 표현을 하게 되면 py plus dpy는 observation term plus coloration term은 이런식으로 표현되고 이걸 이제 vector로 표현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제 앞에 요 부분을 coefficient term 이 되고 coefficient term의 vector 표현이 되고 두번째 term은 coloration term의 vector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an의 transpose. 앞에 coefficient term을 an 이라고 제명을 할거에요. 뒤에 있는 이제 coloration term. unknown 변수된 coloration term이 각 이미지 포인트 x에 대한 미소변입값이기 때문에 delta x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간략히 표현하면 an의 n의 transpose delta x가 되는거죠. 이는 이제 모든 observation 내용을 놓은 다음과 같은 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delta l의 n plus vn은 an vector의 delta x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 표현하면 delta n plus vn은 a vector의 delta x입니다. 이제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ncertainty 그 observation uncertainty 불확실성 와 그렇죠. 불확실성. 그리고 normal equation 인데요. 그 y축 시차에 대한 uncertainty는 y의 m개 포인트 n 포인트에 대한 py의 sigma조 배리에이션은 카메라 1번 카메라의 y의 배리에이션과 2번 카메라의 y의 배리에이션이 합과 같습니다. 그 both coordinate 에서도 그 collation이 동일한 이것은 pyn delta pyn 루트 2가 동일한 그 collation이 동일한 이것은 pyn delta pyn 루트 2가 동일한 정확도가 동일하므로 루트 2가 곱해져 그리고 이제 covariance 매트릭스 크로스 판딩 포인트에 대한 covariance 매트릭스는 다음같이 n by n의 그 diagonal matrix의 variance가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판딩 covariance 매트릭스는 normal equation 을 그리고 이제 normal equation 을 유도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 normal equation 을 만들기 위해서 합수구한 이 a의 delta x의 공분산에 covariance matrix의 inverse를 곱하고 거기에 a transpose 그래서 a transpose에 covariance matrix의 inverse에 a matrix의 delta x의 루트 는 이제 여기 앞에서 구한 요거에 그리고 뭐가 되는거죠 요거 앞에서 이제 a의 delta x는 delta l 이라고 했어요. 뭐 요거는 다시 a transpose의 covariance matrix의 inverse의 delta l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이즈의 covariance 파라미터의 collection 파라미터의 collection은 delta x는 요거가 나오는거죠 요거는 앞에게 이제 inverse로 들어가고 뒤에 term이 나오고 그래서 요 앞에 term이 넘어가서 inverse화 되고 뒤에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y수차에 대한 observation은 똑같이 앞에서 봤던 그 delta v 여기서 delta v는 여기에 delta v가 되죠 delta v는 a n의 transpose delta x의 여기에 이제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delta v는 a의 delta x가 여기에 delta l이 넘어가서 이런 겁니다. 엔게이 포인트 엔게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예식은 모두 결과의 품질 솔루션 얼마나 좋은가를 평가 안되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정도 precision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얻은 독립적인 테스트의 결과간에 일치의 근접성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x축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precision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truthness 어큐러스 정확도 는 그 대규모 측정에서 얻은 평균 값과 그 다음에 true value 에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accuracy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elative orientation 에서 Precision Reliability 를 고려해야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냈던 거 더불어 Precision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서는 결과에서 random noise 가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얘기한 거고 Reliability 는 측정 오류와 이상값의 비율을 감지할 수 있느냐 그럼 Precision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unknown 변수들 간에 covariance 매트릭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그 그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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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al Metric 에 에 퇴침즈 에 그 코배란스 매트릭스 에 아 이제 인퍼러스고 그 다음 매트릭스 에 전체 무엇이나 이제 경험적 실제적인 프레시전은 앞서 이론적인 프레시전의 분산 개수 베리언스 팩터 를 곱하게 됩니다 베리언스 팩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되어집니다 weighted sum of redundancy로 weighted sum은 그 시차의 보정 패럴로르 엑스 시차의 컬렉션 보정의 스케어의 합입니다 가중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redundancy는 엔게이 포인트의 언론 파라메트 개수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팩터는 weighted sum of redundancy 그래서 실제적 경험적인 정확성 프레시전 리든던시가 30 이상 경우 실제적인 프레시전을 다모같이 계산해 주시는데 앞서 프레시전 수식에서 베리언스 팩터의 위에 있는 weighted sum of redundancy term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통해서 i30 보다 큰 redundancy일 경우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오리엔테이션 알 수 없는 Relative Orientation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 의해서 yz 오메가5k에 대한 수정치를 프레시전 오차 수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loration 입니다 매교변수 간에 이제 Coloration 수식은 담갔고 그리고 그 Coloration 이제 Co-variance의 이제 그 그 베리언스 루트 루트 표준편차로 표준편차로 표준편차를 이제 나누게 이제 Coloration이 다 되겠습니다 Coloration이 클수록 Coloration 상당한게 값이 클다는 것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일수록 1이 되면 어 바라미터만의 Coloration이 크게 되면 어 우리의 솔루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Reliability 는 Coloration의 그 Co-variance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그 그 그 라인투라인의 Co-variance 보다 이제 그 Deviation의 Co-variance 작고 그리고 그 리더너지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Observation의 리더너지 컴포넌트는 그 L 에 그 배리어스 문의 그 Divation의 배리어스 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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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Rn의 Thumb 은 리더너지로 주어지고 그래서 리더너지의 컴포넌트는 Vn의 그 배리언스 오브 Ln의 배리언스 가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Origin Error의 그 Resurial Parallax 가 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Rn이 작다는 것은 아웃라이어를 특정하기가 더 힘들다 라는 것을 음 기술제에서 나타내줍니다 이제 Coefficient Matrix 에 대해서 설명되겠습니다 Observation Equation 에서 Image Coordinate 는 Observation Equation 은 제 왼쪽 수술 같고 앞서 이제 구했듯이 Observation Linear Equation Image Coordinate 는 Observation Equation 과 Image Coordinate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Coefficient Matrix 를 아래워치 볼 수 있겠습니다 Observation Linearize Equation 에 An Matrix 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때 포인트 포인트 1에서 포인트 1에서 6까지 포인트 에 대해서 X' Y'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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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takiej 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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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X', B' bx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bx-bx분의 bx 급하게 c분의 y'은 이제 bx의 c bx는 b가 되고 거기에 y'은 d가 되니까 bd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y'은 y'은 d가 되고 y'은 또 d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c분의 d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다음으로 이제 c분의 y'은 x2'은 c분의 y'은 d가 되고 x2'은 b가 됩니다 그래서 c분의 bd 여기 이제 0인 term도 있고 계수가 있는 term 0인 term은 0이 되겠죠 마지막에 x2'은 x2'은 x2'-b가 됩니다 그래서 2'은 b가 되고 x2'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y'은 공통선자로 이렇게 묶을 거야 이제 앞에서 구한 그 co-efficient matrix A로부터 normal equation에 matrix를 구하게 되면 normal equation은 matrix A에 a transpose로 곱하면 이게 이제 normal equation이 됩니다 그래서 a transpose에 a를 통해서 normal equation을 구하게 되면 다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normal equation으로 normal equation에 covariance normal equation으로부터 covariance matrix를 구하게 되면 normal equation에 variance를 곱해서 variance에 이제 normal equation을 inverse로 곱하게 되면 다 모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ovariance matri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ncertainty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구한 이 covariance matrix로부터 uncertaint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픽셀 매즈먼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이 sigma가 여기서 이 sigma가 표준 변차일 수도 있고 표준 변차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sigma가 낮을수록, sigma 값이 작을수록 이 변수들 값이 다 작아집니다. 그 정확히 이제 proportional, 비례하기 때문에 더 more accurate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값들이 작아질수록 더 uncertainty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bd 값, bd가 여기 이제 앞에서 봤던 요걸 얘기합니다. 카메라에 bd 즉, bd 값이 bd 값이 클수록 또 bd 값이 다 분자에 가 있으니까 bd 값이 클수록 즉 cn에 크고 많이 겹칠수록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값들이 작아지게 되니까 다음으로 이제 그 또 마찬가지로 bd 값인데 plan에 그 포인트에 스프레이가 클수록 또 임팩트 아 여기서 이제 roll과 pitch인데 요거가 이제 roll과 pitch입니다. roll과 pitch인데 약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컨스턴트가 낮을수록 c가 이제 카메라의 컨스턴트인데 카메라의 컨스턴트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image scale number image scale number image scale number가 작을수록 값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ase 라인도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cross-panding point 눌러부터 relative orientation 을 위한 iterative solution 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캘리브레이트된 카메라의 relative orientation 을 estimate 하기 위한 iterative 리스트 스퀘어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는 에러 function 을 구하기 위해 co-planality constraint 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linearization 했고 gm 모델 가우스 마크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 linear 시스템을 셋업하였습니다. 그리고 correlation 을 풀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 linearize 시스템을 풀어서 우리는 correlation 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normal case real relative orientation 이 앞에서 구한 pixel measurement impact 이 성분에 다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성분들이 이제 sigma py'에 비례한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 더 패럴렉스 시차가 작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igma py sigma sigma by sigma z 는 스케일 넘버에 따라 증가한다. 그래서 스케일 넘버가 작으면 베이스 라인이 더 좋다고 하셨죠. 베이스 라인이 더 잘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 스트롱하게 roll 롤 가 pitch pi 롤 가 pi 피치 파이 롤 가 피치 파이 롤 가 피치 파이 롤 가 피치 파이 티들이 정확해지고 베이스 라인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많이 겹치고 커질수록 크게 익스플로이트 될수록 더 좋은 결과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터레이티브 솔루션 Relative orientation와 이터레이티브 솔루션의 flow chart는 다음과 같습니다 ground control의 coordinate 그 다음에 photo coordinate 여기 이제 truth value 라고 이렇게 ground control의 coordinate와 photo coordinate를 통해서 이니셜 approximation과 이니셜 approximation을 통해서 rotation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니셜 approximation과 rotation 매트릭스 중에 linearized observation equation을 구합니다 그리고 relation은 collection collection 점을 더해서 나온 걸 가지고 6개의 element exterior orientation 6개의 element을 구하고 이미 이제 반복하는 이제 flow chart가 되겠습니다